어디가 준우야 있나? 일어나 준우야 엄마 봐봐 준우 왜 모자 그렇게 썼어? 뭐야 준우 뭐 어디다 아니야 어 빠지마 준우야 일로와 준우야 고양이 두 마리 있다 고양이 두 마리 있다 왜 그래 그건 더러워져 버려 버려 준우야 날씨 좋다 그치 준우야 이준우 준우 어린이집 갔다와 엄마 병원 갔다올게 어 네 이지 준우는 어린이집 가고 엄마는 병원 가고 이리 오세요 옳지 준우 말 잘 듣는다 엄마 귀 아파서 병원 갔다올게 알지? 네 이지 어디가요? 이준우 잡으러 간다 이준우 잡으러 간다 이준우 잡으러 간다 이준우 잡으러 간다 이준우 이리 어디가 자전거 탈래 준우야 준우 태블릿 끄고 자전거 타 태블릿 꺼 준우야 어린이집 차와 자전거 그만만 타야돼 자전거 금방 탔는데 어린이집 차가 오네 우리 한번만 타